안녕하세요 미라클 샌드 예고의 제니입니다 자 드디어 캠핑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 돌아왔어요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캠핑이 굉장히 봄이라고 하던데 샌드 예고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캠핑하기 너무 좋은 기후이기 때문에 바다, 산, 호수 그 근처에 아름다운 캠핑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학철을 맞아서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코아 캠핑장에서 10살 맞이 비토리아 생일 파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예슬이 월스데이 파티를 갈 건데요 일단 강의점에 어떻게 꾸며졌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따라라라따 자 우리 예슬이를 위해서 엄마와 예슬이가 직접 꾸민 해피 월스데이 일단 캠핑장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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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월스데이가 떨어졌네요 다시 한번 손을 내서 붙여봐야겠어요 일단 차는 이렇게 꾸미고 이제 출발합니다 자 비토리아 미니타고 미니 타고 미니 타고 민니 타고 셜리인 타고 아비 fenundu 자 자, 이제 드디어 2 캠핑할 멤버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캠핑카를 타고 코아 캠핑장으로 고고! 코아는 미국 전역에 약 600개 정도의 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샌드위고에는 출라비스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아에는 정말 다양한 놀이 시설이 있는데요. 꼭 캠핑카가 아니더라도 캐빈과 텐트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어요. 특히나 코아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데요. 누워서 탈 수 있는 리컨버운트 자전거를 30분에 5불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아를 신나게 한 바퀴 놀 수 있는 기차도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인 에어를 이용해서 뛰어놀 수 있는 에어바운스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코아에서 신나는 생일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1, 2, 3, 4, 5, 6, 5, 19hmm. 1,2,3,4 HAPPY BIRTHDAY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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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제 선물 개봉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의 선물을 열어볼까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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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 셀리나 저요 셀리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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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아 마음에 안 들어도 즐거워이죠 알았지?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예슬이가 표현을 잘üssel어 있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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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chmarks 나도, 나도, 나도 보여줘 지금 여기저기 달걀을 뿌려놓고 숨겨놨어요 센스있는 아이가 빨리 찾겠죠? 과연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미야 5! 미야! How many? How many? How many? 5! 5! 어메이징! 미야 5! 설리나 4! Who is 4? 설리나 4! 4! 4! 어메이징! 미야 위노! 예!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수영장에 갈게요 해왔인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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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 오빠가 이렇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 무거운 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너무 즐겁다고 하네요. 요번 생일도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기 trailer 아istance 아 으 아 맘에 아 아 으aman 아 으 아 으 아 으 5 죄송합니다 지키는 이 세팅 중 이거 너무 맛있고 지키는 이 세팅 중 너네돌은 strap 환호하시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해? 요미 요리 иш court 고젤라보 좋은 맛 마시멜로를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번 캠핑에 대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제일 즐거웠어요? 점핑! 빅토리아, 제일 즐거웠어요? 행복해요! 에밀리, 제일 즐거웠어요? 굿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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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캠핑카로도 좋고, 텐트로도 좋아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낭만적인 캠핑여행을 떠나서 예쁜 기억들 많이많이 만드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영상,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드릴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마세요. 자, 내일 더 행복해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